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실 이 여름은 책 읽기에는 아주 좋은 그런 계절입니다 밖에 나가 봤자 덥고 집안에서 에어컨을 한 26도, 7도, 8도 이 정도 틀어놓고 책 읽기는 좋은 계절입니다 제가 8월 달에 읽은 많은 책 몇 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서 첫째 권이 제목이 4.3 특별법 외위원인가 하는 책입니다 부피가 좀 있어 보이죠 그런데 굉장히 저는 이분이 이렇게 정밀하게 책을 쓰는 분이라고 잘 몰랐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정밀하게 책을 쓰십니다 이 저자의 이름은 전민정이라는 분입니다 68년도에 서울에서 출생했고 이와이자 대학교 도구동문학과 미국 위스컨신대학에서 MBA를 받았고 2020년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고발했고 2021년에는 4.3 특별법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프리덤 칼리지 장학회 대표 제주 4.3 사건 재정립 시민연대 대표 청와대 이전 반대 국민주권운동 대표 이승만 건국 대통령 기념사업회 대외협력국장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4.3 특별법이 왜 위원인가 라는 책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이념적 갈등이라든지 우리 사회의 이념의 어떤 경계선을 매섭게 칼로 그어나가는 그 경계선에서 방패를 들고 있는 전사의 투쟁의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4.3 특별법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4.3 특별법을 보면 맨 앞에 정의에서부터 아 이거는 이상하다 이렇게 느낍니다 4.3 사건은 온데간데 없고 4.3이라는 사건으로부터 파생된 그 민간인 억울한 희생자들 민간인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4.3 특별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4.3에 대한 정의가 있어야 되는데 4.3 사건 자체는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없고 그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4.3 특별법이라는 제목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4.3은 어디로 실종되었는가 하는 시비를 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저자 전민정씨도 4.3 특별법은 위원이다 이렇게 위원적 법률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정밀한 책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되어 있다 1부와 2부는 4.3 특별법의 위원성을 다루면서 특별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대한민국 역사관에 입각하여 지필하였다 4.3을 국가폭력 양민학살로 보는 프레임은 북한 사관에 입각한 역사 왜곡임을 규명하려고 노력했다 4.3 위원회는 보고서를 지필하기 위해 작성한 12권의 자료집에서 남로당에게 불리한 자료는 비공개하거나 인용하지 않았다 위원회에서 우파위원의 주장은 무시당했다 어떠한 의도로 증거에 대한 취사선택이 이루어졌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밝혀내자 둘째 국가기관에 4.3을 다루는 헌법적 기준을 제시하였다 반체제 악법인 4.3 특별법을 즉각 폐지해야 하는 이유와 입법 동향이 헌법이념에 부합함을 제시하였다 셋째 학자들의 후속 논문을 염두에 두고 지필하였다 사상관련 서적은 대부분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논문을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이 책을 토대로 많은 후속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기를 바란다 앞으로 이 통사를 내겠다 4.3에 관한 김영중 전 제주경찰서장의 제주 4.3 사건 문과 답 현길은 교수의 정치권력과 역사 왜곡 이성교 목사의 제주 4.3 사건의 진상 제주 4.3 정립 영구 유족회의 4.3의 진정한 희생자는 보고서를 비판적으로 고찰한 대표적인 서적들이다 그러나 통사는 아니므로 통사를 앞으로 써나가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이 야 전민정씨 정말 대단한 작업을 했다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은 이 4.3 특별법의 위원성을 고찰한 책을 쭉 쓰면서 아주 이 사료 위주로 사료들을 동원해서 잘 썼습니다 제1부는 4.3 특별법의 위원성 고찰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3 사건 정의의 위원성이 맨 앞에 나옵니다 제가 얘기했던 바로 그거죠 4.3 사건은 주체인 남조선 노동당이 없다 주체가 없다 4.3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다 조선 노동당 남조선 노동당이 누락되어 있고 사건의 목적이 누락되어 있고 남로당 행위가 누락되어 있고 사건의 시기에 대한 왜곡이 있고 사건의 원인과 성격을 왜곡했다 그래서 4.3 사건을 정의하면서 이 말도 못하는 엉터리 법이 되고 말았다 그 다음 2가 됨 있습니다 러시아 및 북한과 이 4.3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가에 대한 검증 보고서입니다 김달삼의 행적 이 김달삼이 4.3을 제주도에서 일으킨 제1주모자이죠 제1대 남로당 제주도당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의 행적 그 다음에 태용 의원의 진술과 조선대백과 사전 남로당 중앙당의 지령 그 다음에 경찰살해 현상금 북한 인민군을 파견한 정황 제주도의 소련 함정이 어떻게 왔는지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제주 4.3 특별법이 제주도 4.3의 희생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그게 얼마나 엉터리인가 위헌적인가에서 현행법은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희생자 정의 및 결정에 어떤 문제가 있고 헌법재판소 희생자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고 희생자 규정이 어떤 위헌성이 있고 부적격 희생자들에 대한 여러가지 사례들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이 재심재판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4.3뿐만 아니고 과거사 전반에 걸쳐서 재심재판이 진행이 되면 거의 항상이라고 할 만큼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이기고 국가는 패소합니다 과연 무슨 재판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해서 거의 모든 과거사 재판을 하면 반드시라고 해야 될 정도로 피해자들이 승리하는가 대한민국은 국가 승립 이후로 이때까지 말하자면 거짓만 행해왔는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보상규정도 문제가 많다 그 다음 2부에 가면 여러가지 위헌성 고찰에서 4.3 사건 자체에 대한 여러가지 기록들 또 4.3 진압의 정당성 그 다음에 주요 지도자들의 4.3에 대한 잘못된 언급들 여기에는 김대중 박근혜 문재인 원희룡 한동훈 이재명 대표까지가 이 분들의 4.3에 대한 발언이 어디가 잘못되어 있는지를 논한 대목입니다 4.3의 성격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북한과 연계된 공산폭동이요 반란이다 1. 김일성의 지령 2. 지령과 호소 폭종과 홍 3. 민중봉기설은 위장전술이다 노동신문보도 제주도 공산주의 지도자 김장홍 소련과의 연계성 남로당 구자면당 선전삐라 주한미군 방첩대의 보고서 및 일일정보보고서 오르그 및 프락치 등 남로당의 전국적인 연계망 4.3 사건 시 무장되는 청금산이 지도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습니다만 제주도 4.3 사건을 주모자 김달삼 4.3이란 무엇인가 문재인은 4.3 사건을 못다 이룬 꿈 미리 꾸었던 꿈 이런 식으로 설적 문학적 표현 뒤로 숨으면서 사실은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4.3 사건은 무엇인가 못다 이룬 꿈이라고 얼버무리고 넘어가면 되는 것인가 웃기지 마라 4.3의 주모자인 김달삼 김달삼이 북한으로 도망을 갑니다 북한 김일성이가 해주에서 인민대표자대회 말하자면 인민사회주의의 국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김달삼이가 그 해주 인민대표자대회에 참여할 때는 말하자면 제주도에서 실행했다고 하는 북한 측 투표 대한민국 측 투표가 아니고 북한 측 투표함을 들고 갔다 그래요 제가 이 연설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투쟁을 어떻게 하였는가 하는 구체적 사실을 잠깐 말씀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 제주도 인민들의 적극적 지지 참가로서 전개진 제주도 투쟁은 드디어 5월 10일 남조선 단독선거를 완전히 실패케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만약 부모 형제들이 적의 포위를 뚫고 정보, 식량 등을 적극적으로 공급해 주지 아니하였다면 만약 적수 공권으로 무장한 반동경찰을 격퇴하는 인민들의 자위적 원조가 없었다면 산 사람들의 투쟁이 오늘같이 발전치 못하였을 겁니다 제주도 무장구국항쟁은 이때 구국은 북한입니다 이 무장투쟁 반란군들의 고국은 북한입니다 제주도 무장구국항쟁은 고립된 투쟁이 아니라 전체 조선인민, 특히 남조선 전체 인민들의 위대한 구국투쟁의 일환인 까다리 남조선인민들의 광범한 전국적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환경은 적으로 하여금 우리 제주도 무장투쟁을 적극적으로 공격할 수 없게 하는 것임을 우리들은 알고 있다 전체 조선인민들의 노도와 같은 투쟁, 인민의 원수 매국노 리승만, 김성수, 리범석 도배들이 인민의 재판에서 엄중한 판결을 받을 날이 가까웠다 여러분 조선 최고인민의 남조선 대의원 선거를 성공적으로 완수합시다 이 50 제주도 4.3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치러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 50 총선거를 저지하기 위한 남조선 노동당의 무장 폭동이었습니다 그 50 선거는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처음으로 투표해 보는 여성들도 참정권을 가진 참으로 놀라운 선거였습니다 조선 최고인민회와 통일중앙정부의 깃발 밑으로 통일중앙정부 북한입니다 북조선의 형제들과 공고한 단결로서 통일과 독립을 위하여 끝까지 매진합시다 우리 조국의 통일과 독립국가 건설의 물질적 토대를 이루는 북조선 민주개혁을 남조선에서 하루속히 실시하도록 우리는 용감히 싸웁시다 민주조선 완전자주독립 만세 조선민주주의 인민과 후개혁입니다 우리 조국의 해방군인 위대한 소련군과 그의 천재적 용도자 스탈린 대원수 만세 이 김달삼의 연설문입니다 남노당 지령문 48년 1월 20일 제주경찰이 남노당 비밀모임을 급습하여 입수한 지령문의 내용 1948년 2월 중순부터 3월 5일 사이에 제주도 전역에서 폭동을 시작하라 경찰을 살해하고 무기를 노약하라 총선거 군정을 반대하고 인민공화국을 수립하라 등등 미군용 자료들도 있고 스티코프의 지시 소련적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 남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는 조국의 통일과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미제국주의 침략자 미 거주구들이 업무하는 단선단정을 쳐부수기 위하여 영웅적으로 한정하는 여러분에게 무한한 감사와 존경과 끓는 형제적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는 기어이 단정을 쳐부셔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주구도 단정을 쳐부수지 않으면 위 자손만대 불행의 씨앗을 뿌리게 될 겁니다 여기는 지금 마치 통일을 위한 극처럼 남한이 단정을 하니까 단정을 붕괴시키고 남북의 합동으로 통일국가를 만드는 작업인 것처럼 쓰고 있습니다 천만의 말입니다 북한은 이미 정부가 섰습니다 1946년 2월에 북한은 인민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그게 국가입니다 사실상 그게 국가입니다 인민위원회 산하의 행정부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조세제도를 만들어내고 군대를 창설하고 토지개혁을 토지구교화죠 토지구교화를 실시하고 하는 국가의 주요한 기능을 1946년 2월에 만들어지는 인민위원회가 이미 착착 진행 중인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쓸어버리고자 하는 계획을 진행하던 주체 북한의 인민위원회입니다 그게 북한의 정부입니다 인민위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북한이 정부를 만든 것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북한의 거짓말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4.3 특별법 왜 위원인가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책은 3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책 맨 뒷페이지에는 4.3에서 건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4.3 사건이 나고 4.3을 진압하러 가라 과는 명령을 어기고 반란 부대가 만들어진 것이 소위 여수 순천의 반란입니다 물론 그전에 대구 폭동도 있고 여러 사건들이 생깁니다만 대한민국이 아직 성립도 되기 전에 이 4.3을 통해서 50 총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대한민국이 8월 달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 인민위원회라는 단어에 속아서 북한이 먼저 분단 정권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엉터리 역사학들이 대한민국에서조차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교정할 아주 좋은 책입니다 4.3 특별법 외위원인가 자료들을 열심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자는 전민정씨입니다 고맙습니다